미술계는 물론 패션과 영화계까지 사로잡은 대체불가 토큰 NFT 최근 미국 시애틀의 세계 최초의 NFT 아트 전문 미술관이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NFT 뮤지엄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디지털 아트 NFT를 물리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애벌레 실험실 크립토펑크 시리즈부터 커트코바인까지 주목받는 아티스트의 작품과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애틀 벨타운의 문을 연 해당 미술관은 사업가 부부 제니퍼 원과 피터 해밀턴이 설립했으며 예술가, 청작가, 수집가를 비롯해 광범위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미술관 내부는 32인치부터 82인치까지 크고 작은 크기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가 30대가량 설치된 모습인데요 또한 NFT 아트로 표현된 디지털 아트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일러스트, 음악,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NFT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애틀 NFT 뮤지엄은 오는 1월 27일 정식 오픈된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